초반에 이걸로 좀 데미지를 많이 줘야 하는데 자, 리벤지자 어딨어 야, 이거 피했는데 왜 맞니? 살살 잡죠 더이상 죽으면 안되니까 어이구야, 정직거리셨어 얘네도 왜 패링이 안될까요? 얘도 패링되면 호구일텐데 옳쭈 막는거야? 어이구야 어이구야야야야야 에이, 뭐 달려와서 찌르는게 무섭네 와우 멋있다 너 이렇게 죽은걸 내가 몇번이나 죽은거야 그러게요 알룩님 어서오세요 안쌤 합니다 나와요 안녕? 지금 막